기본적인 제고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 차이스! 차이스 잡았습니다. 차이스 잡았습니다. 아! 노바운드 끝이 이랬네. 이걸 잡아냈군요. 아! 고름바탕 줘야 돼. 한 번에 보고. 대형 선수가 된 건가요? 박형수 선수 띄우면서 잡았습니다. 네.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박형수 선수입니다. 골프하우드 투스로 넘버려서. 4구. 잡았습니다. 일내로. 일내섭. 아! 조성원 선수입니다. 이거 완전히 빠져나가는 타구였었는데. 이걸 다이빙키치로 잡아내는군요. 정규시긴 해도 그렇지만. 조성원 선수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현 선수가 볼 수도 수위 타자의 가능성은 사실은 가장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전수! 딱 잡았습니다. 이형규죠? 이형규 선수. 오늘 두 번째 선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MVP는 2대5 선수급. 2인내로. 위기상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이형규 선수. 이형규 선수는 가장 높은 0.2m 상승하는 코에 숨겨진거입니다.